안녕하세요. 배떡잎 양념치채 전분 tedeschi 양념치채 양념치채를 얜으로 덮어버려 gest 베이컨 고춧가루 조문기가 쉽고 기름을 골고루 찍어줍니다 먹기 좋은건데 대단해 주문함 송송 썰어내줘 런치 양을 넣어줍니다 양파 마늘 절을 넣고 썰어내줘 단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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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쉬포테이토 물만 넣고 끓이면 너무 맛있는 메쉬포테이토가 되더라구요. 감자쌈고 버터 우유 넣고 부수고 으깨고 복잡한 과정 없이 간단하게 맛있게 완성되니까 너무 좋더라구요. 황태 선물세트 황태 선물세트가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저렴하게 팔고 있길래 하나 가져왔어요. 저희 동네는 어린이 마스크는 어린이 마스크가 없었는데요. 여긴 있더라구요. 대신 1인당 2박스 구매 제한이 있더라구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비타민에 눈이 가더라구요. 눈 영양제 루테인, 눈 영양제 루테인, 관절에 좋은 비타민, 그리고 유산균을 구매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주류쪽으로 갔어요. 델라웨어 코스코에서 주류 안사면 서운하죠? 코스코 쇼핑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지난번에 찜해두었던 크리스마스 장식을 구매하러 왔어요. 촬영할 당시에는 세일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크리스마스 용품 전품목이 25% 세일중이더라구요. 크리스마스 장식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이 적기인듯해요. 크리스마스 장식. 크리스마스 장식이 6 ange십니다. 동생의 장식. 한번에 같이 할거야 3 2 1 2 2 1 2 2 1 2 2 1 2 3 1 2 2 1 2 2 1 2 3 1 2 3 1 2 2 1 3 1 2 3 3, 2, 1 오 예쁘다 야 너 옷까지 보기 세트다 얘 네 촬영 끝났습니다 짱이야 짱이야 한참 찍어줘